당신 대체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길래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혼을 하재요 이 옆에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아무래도 공주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저보고 여기서 나가라는 얘기에요? 내가 왜 또 너한테 양보를 해야 해? 나한테서 뺏어간 것들을 생각해봐 감히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? 아휴 사물이 편한 날 단일이 아프지 말았어도 근데 언니 혹시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무슨 일 있었어요?